안녕하세요. 베리나이스 주세계입니다. 얘는 왜 이러니? 왜 이러니? 왜 이러니?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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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손. 먹고 싶어? 에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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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아치다. 와이프아. 저기 방에서 자고 있어. 9시 반쯤 일어났는데 그때 베리도 같이 나와요. 저기 방 안에만 있는 거 아니야. 누가 저번에 왜 이렇게 베리 방 안에만 두냐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저기서 자고 있어서 베리도 들어간 거예요. 잘라고. 언제 난 갈라고. 왜 이렇게 베리도 같이 나와요. 항상 있지? 아이씨. 방절이 없으니까 내가 맨날 갖고 오네. 근데 주환이가 센스 있게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주지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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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은 세 장일게. 어? 이 장갑 색깔이랑? 이거랑 뭔가 겹치네. 이거 5월 4일까지. 1일 1회. 보니까 새 캐릭터를 투표할 수 있더만. 아무튼 1일 1, 2회. 투표하자. 자, 이제 머리 세팅하고. 운동해야지. 짠. 오늘은 머리 이렇게 했어요. 괜찮나? 이상하나? 괜찮죠? 좋은 사람 같나? 선크림을 이걸로 문지른 다음에 이거 또 발라. 그래야 덜 타. 안 발랐다고 생각해봐. 완전 더 타. 귀 화장실에서 롤한다. 선크림 마저 바르고 운동해야지. 딱. 9시. 15분. 10시 반은 더. 자전거 좀 타고. 여기 내다리. 항상. 오, 뭐야 이거. 9. 9. 9로 하고. 자전거 타고. 보강 운동해야지. 최후 없지? 오케이, 이겼어. 뭔 소리야? 아, 왜 깜짝이야. 무릎이 쪽소리냐? 기름칠하기 전에 소리 좀 나더라고. 밉었구나. 아휴, 운동하는 거. 종목마다. 종아리? 네. 아휴. 아휴. 런지. 평범하게 안 하지. 그럼 이 반응이 돼요? 어. 저항을 좀 줘야 돼요. 네. 저항을 좀 줘야 돼요. 이건 아깜치 제거하면 더 힘들겠다. 그치? 몰라는데. 저항 줘야 돼. 아휴. 다 어디서 유튜브를 보고 하는 거 아니야? 네가 다 누르나. 대형. 제가 재활센터 같은데. 대형. 어? 재활센터에서? 그건 어딘데? 종아리 허벅지? 종아리 부릅? 그치? 그치? 아휴. 아휴. 티 내는 거 같잖아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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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약 사먹어야지. 구단에서 준 프로틴. 항상 카메라 앞에서만 하고 있어요. 저 언제 찍고 있었어요? 엄청 나 그거 하면 빨라지는 거야? 지금 트레이 시키고 있잖아.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빨라지지? 아 네가 하고 있는 거였어?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나는. 뭐? 운동 끝나고 나서 고강 운동하는 스타일이야? 네. 저는 그래요. 하기 전부 다 끝나고. 힘 빠졌을 때. 그때 좀 힘을 지었자면. 아. 더 생기는 느낌? 느낌. 나는 반대. 전에 힘을 딱 주고. 운동하기 전에 무조건 하고. 운동하기 전에 그냥 살짝. 열만? 네. 살짝. 열만 내고. 하고. 끝나고 운동하고. 해놓고. 우리 둘째는? 보여줘. 운동하기 전에 고강 운동하는 스타일이야? 하고 나서. 너 보니까 하고 나서 하는 스타일인데? 하기 전에 하고 나서. 하기 전에 하고 나서. 하기 전에 해? 우리가 늦어서. 하기 전에? 근력을 좀 채워야지. 아. 조금 깔짝대는 거? 근력을 채워야 되니까. 운동하기 전에. 운동하기 전에. 운동하기 전에. 그리고 저기. 오후에 3시, 4시. 이럴 때. 혼자 나가서. 웨이트하고. 잘 이용해. 잘 이용해. 오늘도. 운동 끝났으니까. 이거 해야지. 운동 끝나고. 바로 해야 돼. 그래야 효과가 좋아. 항상 해야 돼. 가방이 있고. 가방은 별도예요. 내가 마사지를 잘 안 받아. 이런 걸로 대체해요. 팔도 있고. 허리도 있고. 팔 있나? 여기 있다. 허리도 있고. 네. 허리도 있고. 허리도 있고. 운동. 30분. 강도만땅. 어우. 얼굴 이렇게 까매. 딱. 오늘 다 했죠. 잘못 났지. 압박잡이.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. 아. 밥 먹으러 갑시다. 마사지 받고. 온탕에 좀 한. 30분 딱. 담고. 왔어. 지금 몇 시니? 3시 반. 집에 가야지. 집에 가기 전에. 백화점에서. 과일 좀 사갖고. 집에 가려고. 지금 3시 40분. 집에 가야 돼요. 집에 가야 되는데. 언제 나왔어? 방금. 이제 나와서. 코하고. 웨이트 해야죠. 얼마나 운동해? 몇 시간? 한 시간? 웨이트 한 시간 하고. 총도 뛰고. 맨날? 네. 엄청 많아. 지금. 벚꽃나무. 꽉 돼있잖아. 파이팅 해. 안녕하세요. 어. 우리 현경이. 맨날. 여기 혼자. 웨이트하고 있어. 상 줘야 돼. 날씨 되게 좋다. 진짜. 집에 가야지. 어. 부끄러워. 여기. 백화점 와서. 이렇게 하시다. 귤이랑 김밥이랑. 포도. 밥 맛있어요. 여기 발렛. 발렛 맡겼어요. 우리 저번에 준. 그 오렌지색 카드. 영 VIP 카드인데. 발렛을 맡길 수 있어서. 요즘 너무 편해. 어우. 주차선속. 이제 갑시다. 오늘. 여기까지 찍어야겠다. 오늘 하루 끝. 4. 바 Africans. 6. 감사합니다.